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베스트 대학교 정규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10강 마태복음 12장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꿰뚫어 드리겠습니다. 12장 장에서는 배척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 그만 율법의 메인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논쟁과 배척이 이곳에서 본격화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2장에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14절 하는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장에서 말로 논쟁하고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공식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안식일 논쟁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탈곡행이라고 하여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를 예로 들었고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예와 안식일이지만 성전에서 성기는 제사장의 예입니다.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결론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보다 크신 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더욱 더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두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그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쳐서 온전하게 해주었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한 곳은 회당이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어찌하나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보실 때는 안식일의 이런 병든자를 낫게 해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 기적장에서 제외된 두 가지 기적 두 가지 병을 치료하시는 사건 곧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과 눈멀고 벙어리된 자를 낫게 하신 일이 기적장에서 빠져나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부를 정리하듯이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이 마태의 세리적 특성이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적장에는 식언의 설명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연관된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적은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병 사역이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 둘러씌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면서도 귀신이 한 일이라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4. 확실한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본 사람인지 아니면 그 뒤에 온 사람들인지 몰라도 두 가지 치병 사역이 일어난 그때에 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확실한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병을 낫게 한다는 오해가 있으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여 확실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오래가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전해줄 복음이 있다면 신유의 은사는 없어도 되고 간혹 있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5. 더 크신 분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요나보다 더 크다고 하셨고 솔로몬보다 더 크다 하셨습니다. 더 크신 분이라는 표현은 12장에서 3번 나옵니다. 앞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더 크고 위대한 분을 몰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귀신이 복음을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러서지 맙시다. 귀신은 그저 귀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도망갈 것입니다. 비소리를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비우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것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귀신이 겁내는 것은 비소울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있어도 귀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도덕, 문화나 과학이 우리 삶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을 그저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으며 쫓겨나간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고 도망갈 뿐 아니라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외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수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은 가장 간단하고 완벽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교지에서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합시다. 하베스트 대학교 정규동 교수 예수님의 마음을 지체하러 가수 Giang Achieve